우리가 다 어렸을 때 학교는 다 좋지 않았어요? 그래도 초등학교는 좋지 않았어요? 왜 그랬을까? 유하 시인의 시골 국민학교를 추억함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. 내 가슴에는 아직도 사루비아의 달콤함이 살고 여선생님 하얀 치아의 눈부신과 새 수련장 빨간 색연필로 쓴 참 잘했어요가 산다 히말라야시다 오동나무 가지 사이로 놀러온 햇볕도 다람쥐도 찌르래기도 어린 풍금 소리에 맞춰 가슴에 달린 손수건처럼 마음을 펄럭이던 그래 생명의 모든 국민학교가 거기 있었지 아직도 내 입안에 사는 철수와 영희 아련하게 바둑이를 부르며 둥글게 둥글게 그 착한 영혼의 이름들로 충만한 운동장 아 다시 가고 싶어라 환한 금빛 모래 아래 은하수 아마 이 시인은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동요를 떠올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햇볕은 쨍쨍 모래 아름 반짝 조약돌로 소반지요 뭐 그런 노래 있었죠 그렇게 우리가 불렀던 그 시절 그때 국민학교에는 생명이 있었다 배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학교는 원래 우리가 하나의 생태계라고 생각해보자면 굉장히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야 그게 가장 건강한 학교예요 서로에게 영향 주면서 아 정말 공부 잘하는 애는 저런 창의적인 애한테 혹은 저렇게 인성 좋은 애한테 서로가 영향을 주감하면서 그런 게 대학이고 원래 그런 게 학교잖아요 학교는 생명을 키우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학교가 지금 고등학교건 대학교건건 아니 평생교육에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수 박수